내가 피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. 피파 공제 남겨주셔가지고 내가 어제 피파를 좀 찾아봤거든? 근데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. 대회가 3일 뒤에 바로 대회더라고? 오늘 피파를 한 번 해볼까? 찍목 한 번 해볼까? 싶기도 하고. 나는 피리니 정도가 아니라 피생아라. 키도 몰라. 나는 아이디도 없어, 여러분. 나는 피파라면 좋은 게 시청자층이 거의 30대 남자분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배워놓으면 진짜 좋겠다 싶거든?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임들이랑 완전 조작법 자체가 완전 달라가지고 근데 약간 그런 거 아니야? 뽑기를 해가지고 내가 캐릭터 잘 뜬 걸 보고 팀을 정하는 게 아니야? 팀을 정해서 그 뽑기를 하는 거야. 갈기도 전에 던질 준비한다고. 구단주 이름. 걸퍼FC? 아, 유니폼. 이거 보고 선택하는 거구나. 한국 선택하면... 근데 한국 별이 다 왜 이래? 아니, 왜 한국 안 할래? 엔시티가 이거라는 거지? 그럼 근본으로 갈까? 아, 패스. 아, 공유. 아, 왜 이따위로밖에 안 잘 줘. 아니, 땅볼은 좀. 아니, 공유. 잠깐만, 이거 좀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건가? 내가 왼쪽. 내가 하늘색이야. 이런 거 사실 지금 사진을 봐도 몰라가지고. 패스. 스킬. 사우센트의 경기 전반전 킥옥수합니다. 내가... 공격 이쪽인가? 뭐야? 내가 어디... 왼쪽에 넣어야 되는 게 맞아? 아, 아니, 왼쪽에 넣는 게 맞지? 달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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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. 아. 변신. 뒤로가, 뒤로가, 뒤로가. 거기서 뭐해? 이쪽으로 패스. 다시 뒤로 한 번 빼주고. 지금. 슛. 반세. 아,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. 아, 아직 키가 안 익어가지고 그런 거 알지? 어떤 느낌인지 깨듣고 있어. 아, 선수 바꾸는 게 아직 너무 어렵다. 자, 크로스 올렸어요. 날초 기회. 우와. 아, 좀 떨어졌습니다. 렐링 콜란. 달려. 수비 뚫어냅니다. 품복입니다. 아, 답답해. 나 다른 애들이 안 따라와줘. 렐링 콜란. 렐링 콜란. 렐링 콜란. 뒤로 한 번 빼고. 위로 한 번, 패스. 패스 가봐, 짧은 패스. 짧은 패스. 위로, 짧은 패스. 애들, 뛰고 있어, 뛰고 있어. 시프트, 시프트, E. 밑으로, 짧은 패스. 슛. 아, 골이. 넣은 거지, 넣은 거지. 아, 골이에요. 저 골. 컴퓨터 되게 빡세면. 근데 여기 확실히 컴퓨터랑 하면 재미가 없어. 사람이랑 놔야 돼. 선수들이 월급 안 옮겨져서 걸어다니더라. 월급 흘려주기야. 아, 애들이. 애들 다 걸어다녀. 짧은 패스. 패스. 빈도관 아니죠. 빈도관 맞습니다. 그렇지. 나 방금 지렸다. E 누르면서. 위로 패스. 이, 질, 질주. 질주. 골. 아, 슛을. 다시, 다시. 아직 기회는 많아. 애들아. 패스. 뺏어봐. 안 돼. 먹힌다, 먹힌다. 안 돼. 오, 펀치. 아, 이거 E를 꾸. 이렇게, 이렇게, 얘를 꾸 눌러서. 뒤로 눌러서 뺏은 다음에. 아, 위기다, 위기다. 위기다, 위기다. 안 돼. 골키퍼 뭐 해. 골키퍼 내가 조절 못 해? 안 돼. 아니, 이, 골키퍼 이것도 못 막아? 이, 골키퍼 이거. 아니, 골키퍼가 너무 못한다. 골키퍼 못 바꿔? 골키퍼를 바꿔야 돼. 우와, 까비. 나쁘지 않았다. 이런 시도, 시도가 나쁘지 않은 거야. 얘가 언제 들어갈지 몰라, 골은. 미치겠다, 진짜. 뺏어, 뺏어. 뺏으러, 뺏으러, 뺏어. 그렇지. 패스. 패스. 한 번 더. 가자. 가자. 아, 이거. 패스. 아, 이게 아닌데. 아, 방금, 크랙, 크랙트. 오래 못났어. 패스할 때, A 말고, S로 해보세요. S로. S. S. E 꾹 누르고. S. 아, 시키야. S. S, E 꾹 누르고. D. 홈런. 분발 짓자니. S. 아, 또 홈런했어. 난 되게 살짝 누렸는데, 게이지가. 아, 속이 터진. 스페스 봐. S. S. 어, 어. 이게 업사이드가 아니야? 오, 쉣. 오, 쉣. 오, 막았어. 지른다, 지른다. 오, 내 골키퍼 미쳤다. 위로 한 번? 위로 한 번? 올려줄게. 크로스. 슛. 아, 씨. 이건 내 잘못인 거지, 순전히. 소이. 아, 하하하하. 여러분, 꼴이 터졌는데요? 패스. 패스. 달려. 밑으로 패스. 그렇지. 그렇지. 크로스! 슛! 슛! 아호호호호호호! 나이스! 뭐야 나 이제 깨달아버렸다 3판만에 조금 조금 깨달았다 드리블 밑으로 패스 에이로 크로스 올려서 슛 와 이제 조금 진짜 알겠다 올려주는 곳까지 완벽했다 위로 위로 그렇지 슛! 아 이게 안들어가? 헐 진짜 아깝다 방금 어 뺏어야 돼 위험 다시 간다 패스 뒤로 패스 위로 패스 위로 패스 질주 패스 어 홉 원전 여러분 골! 진짜 완벽했다 뺏어 유 어 당긴다 왜 들어갔어? 바꾸러 나간거 아니었어? 패스! 패스! 아직 안 늦었다 아직 90분 기회에 있다! 패스! 패스! 드리블! 가자! 가자! 아직 기회에 있어! 아! 네! 이게 무슨.. 무슨 슛이고 이게! 아! 이걸 이렇게 치네 나쁘지 않아 약간 내 승부욕을 자극하는 게임이야 냉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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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